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의 직장과 가정에도 두루두루 활력과 넉넉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MBC 충북에서는 2019년 새해를 맞아서 도원의 주요 단체장들을 모시고 또 지난해 성과와 함께 새해 도정방향 또 향후 계획을 들어보는 신년특별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이시종 지사님을 모시고 함께 도정방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충북도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자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기해년 새해는 황금돼지 해라고 합니다. 황금돼지는 부와 복의 상징인데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민 여러분 부와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기원에 맞이하십니다. 올해는 강우축 개발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이슈로다가 떠오르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 우리 충북을 거쳐 호남으로 연결되는 강우축인데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올해는 충주에서 제2회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번과 달리 아주 규모도 크고 많은 준비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무예 종합 스포츠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각계에서도 매년 사자성어를 정하고 있고 도에서도 매년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는데 올해 신경화도를 강호대륙으로 정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새해 인사에서도 강호축 얘기를 먼저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매년 사자성어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올해는 강호대륙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강호축이 남북평화축으로 더 나아가서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실크레이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큰 꿈을 우리 충북도민들께서 꾸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강호대륙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강호축이 발전이 돼서 남북평화축으로 그리고 유라시아로 진출하는 그런 큰 뜻을 올 새해에 꼭 좀 우리가 성원해 주시고 기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특히 이제 어떤 해보다도 지방선거가 있어서 민선 7기 세 번째 지사직을 또 맡게 되셨고 어느 때보다도 좀 뜻깊고 소감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한 해 돌아보는 소감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참 여러 가지 아주 변화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보람도 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선거도 있었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래서 세계 경제가 많이 좀 침체되는 그런 상황에 맞이했던 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 정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한 4,500억 정도를 우리가 정부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충북 교통방송국 설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수건 사업들이 금년도 정부 예산 안에 거의 다 반영이 돼서 아주 큰 성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우리가 투자 유치를 약한 8조 5천억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데 8조 5천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도움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충북의 경제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2018년 한 해도 이제 부지런히 달려오셨는데요. 도정 성과 주요하게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세요? 지난 한 해는 우선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요. 소방복합치유센터는 소방종합병원이죠. 그것을 우리가 유치한 것이 큰 자랑이고 또 하나는 국가산단이 현재 오성하고 충주에 한 250만평 그리고 한 70만평 이런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단 후보지로 확정이 돼서 일단 설계를 해서 설계해서 적정 타당성이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큰 것이라고 또 하나는 우리 충북이 7년 연속, 충북 도정이 7년 연속 우수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년 연속 우수도 평가받는 게 쉽지 않는데 하여튼 이 아주 좋은 성적을 받도록 도와주신 우리 도시군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모두에게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자랑하실 성과들이 참 많습니다만 하나하나 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난해 좀 돌아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8년 키워드 중에 저는 이제 철도,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철도를 꼽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조금 전에 이제 신년화도로도 강호 내륙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강호축 이제 워낙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니까요. 다시 한 번 강호축이 왜 필요한지 또 충북에는 과연 어떤 도움이 될는지 또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이 시작된 게 1960년대 이후부터 시작이 됐죠. 그때 그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것이 이제 7번이 있었죠. 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4번이 있었고 또 국토종합계획도 4번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국가계획을 만들면서 경부축 위주로 모든 게 배치가 됐죠. 강호축 개념은 용어도 없었고 국가계획에서 완전히 소외된 바람에 현재 그 경부축과 강호축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경부축의 발전도가 한 80% 내지 90%이면 강호축은 10% 내지 20% 이렇게 작습니다. 인구, 경제규모, 산업 여러 가지 비중에서요. 그래서 강호축이 너무 지금 균형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강호축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왔고 그것이 최근에 국가에서 아, 그거 필요하다.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경부축 위주로만 개발이 됐다. 그래서 강호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강호축이 등장이 됐습니다. 방향은 우선 첫 번째로 강호축을 교통을 좀 연결시키자. 교통이 끌어져 있습니다. 호남과 강원 간의 교통이 끌어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끊어진 교통을 철도망으로, 고속철도망으로 충북선을 고속화시켜서 연결을 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 과제고. 또 하나는 강호축은 경부축과 달리 경부축이 그동안에 중공업 위주로 이렇게 발전이 됐죠. 그래서 여기는 중공업보다는 4차 산업혁명 이런 걸 좀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이제 그 경부축이 중후장대 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강호축은 경박단소형의 산업들. 작지만 가치가 많고 이렇게 아주 부가가치 높은 4차 산업혁명 그런 기술인데. 그래서 그 경부축과 차별화시켜서 나가자 하는 것이 두 번째 그런 목표고. 또 하나는 이 강호축이 백두대간과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두대간과 연결되는데 백두대간이 대개 거기에 아직 낙후지역이죠. 그래서 여기에 낙후지역을 어떻게 관광을 벨트로 연결시켜 나가느냐. 그래서 백두대간 관광벨트 내지 국민 쉼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휴직처를 만들어주느냐. 이런 측면 가지고 강호축이 구상이 됐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부축은 이미 한 40년 내지 50년 동안 많이 집중 투자가 됐고요. 이건 거의 투자가 안 됐죠. 그래서 이 강호축을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균형 발전을 꾀한다. 그런 측면에서 강호축이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국가 과제로다가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철도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사실 KTX 세종역 문제로 충청권이 아주 들썩였습니다. 국무총리라든지 국토정보장관 등이 나서서 일단은 진화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불씨는 누군가가 짚히면 언젠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종시도 역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세종역 신설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세종역이 만들어지면 우리 오성역이 아주 직격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세종역 반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우리 시민, 사회단체, 언론, 또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난주에 국무총리께서 현재는 세종역 신설은 없다 이렇게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화산으로 따지면 휴화산 개념이지 사화산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이것은 세종시에서는 총리님의 그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아마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한번 정부에 신청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하여튼 진정이 됐습니다만 영원히 불이 꺼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도 조금 전에 세종역이 만들어지면 오송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쓰셨습니다만 역시 세종역 신설 문제는 오송역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관련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는 오송역이 세종시로 들어가는 확실한 관문력으로 자리 매견을 했더라면 또 그런 것들이 전 국민적으로 좀 인식이 확실히 돼 있었더라면 좀 이런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의 목소리들이 좀 많았거든요. 결국 오송역이 많은 분들이 활성화됐으면 싶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갖고 계신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맞는 말씀이시죠. 정부가 세종시를 만들면서 오송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이렇게 만들고 청주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다가 한다 이렇게 방침은 섰는데 이제 세종시를 만들면서 실제적으로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에 대해서 정부 투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세종역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송역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저기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세종역에서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 또 오송역에서 청주시내로 해서 공항으로 가는 전철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오송역에 내리는 세종시 손님들을 전철타고 대량으로다가 동시에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 청주시민들도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로면에서는 세종시에서 오송역까지는 고속화도로 개념이 도입이 됐는데 오송역에서 공항까지 도로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고속화도로를 만들어서 공항에서 오송역,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 논스톱으로 달릴 수 있는 고속화도를 만드느냐 그것이 두 번째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오송역을 자체적으로 육성을 해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현재 정주 여건 개념 보면 문화복지, 체육시설도 있고 또 학교, 특히 고등학교 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정주 여건에 해당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정주 여건을 좀 완상하는데 청주시와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서 오송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화두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충청북도학 교육청이 고등학생 무상급식 확대에 합의를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제가 눈에 좀 띄었던 부분은 명문고 육성에 대한 합의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하신 정주 여건 속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요. 명문고 육성, 더 나아가서는 인재 양성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부탁드리죠. 일반적으로 교육청은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지향을 하고 있죠. 저도 거기에 대원칙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수월성 교육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소위 SKY대, 그 다음에 카이스트대 이렇게 4개 대학의 입학 비율을 보면 우리 충북의 인구가 전국에 3.1% 차지하는데 4개 대학의 입학생 비율은 한 1.4%뿐이 안 됩니다. 굉장히 낮습니다.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청와대 같은데 이런 데 이제 그것도 대기업 이런데 인재, 충북 출신 인재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입장이죠. 불행하게도 청와대 비서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비서관 그 많은 비서관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 충북 출신이 한 분도 지금 있지 못하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들어갈 인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평준화 교육과 관련돼서 자사고 문제인데 자사고 전체 자사고가 43개가 있습니다. 자사고가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43개가 있는 자사고 중에서 충북에는 자사고가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까지. 영재고도 8군데인데 충북은 영재고 개념이 좀 빈약하고요. 국제고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준화는 나가지만 그러나 그 자사고가 다른 데는 다 있는데 많이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얘기는 지역 간 비평준화의 상징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 간 평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고등학교 소위 명문학교 같은 걸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외지에서 최근에 우리 충북에 유입한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봐서 각종 기관, 센터, 연구소, 대기업 이런 데 유치했는데 거기 고급 인력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유치한 기관 연구소만 100개가 넘고요. 기업체 빼고 약 한 2만 명 정도의 고급 인력들이 최근에 유입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석박사급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자제분들이 대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여기 학교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마땅치 않으니까 서울에 두고 혼자 와 있습니다. 거의 다 혼자 와 있습니다. 기러기 아빠들이 되는군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이 여기 올 수 있는 역보만 만들어주면 충북의 인재가 아주 넘쳐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또 그런 정지역관을 만들어줘야 또 기업체도 많이 들어오고 연구소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명문학교 문제를 제기를 했고 아주 다행히도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 명문학교 문제를 새로운 모델을 개발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바람에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기대랍니다. 잘 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이제 2019년 새로운 올해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책이 시작하시면서 도적 목표를 함께하는 도민 1등 경제 충북으로 정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에 방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 올해 충북 도정의 중점 방향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올해 1등 경제 충북의 기적 함께하는 도민을 통해서 1등 경제 충북을 실현해보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충북은 1등 경제를 향해서 6대 신성장 산업을 육성을 해왔습니다. 우리 충북은 바다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선이나 자동차나 철강 이런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죠. 화학 이런 것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륙에서 할 수 있는 게 바이오, 화장품 뷰티, 또 태양광, 유기농, 반도체 이런 쪽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6대 신성장을 잘 육성해와서 최근에 충북이 이런 6대 신성장이 세계 경제 흐름과 아주 잘 맞아 떨어져서 충북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다시 6대 신성장에다가 2차 산업, 2차 전지, 2차 전지 산업 이것이 굉장히 전망이 있는 건데 우리 충북의 LG화학에서 그것을 아주 잘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수소차 그래서 현대모비스에서 수소전지로 나가는 그런 어떤 수소차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역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 충북이 6대 신성장 플러스 2차 전지 또 수소차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첨단 산업 쪽을 우리가 선점에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과 직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도민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을 시켰듯이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세종시를 만들었듯이 우리 충북도 청주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대표적인 것을 한 두 개 정도 지방으로 이전을 하자 하나가 청주에는 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가 청주에 있는 농업기술원을 그 중에서 분원을 우리 영동에 만들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이런 것을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옥천에는 돌입대가 있는데 돌입대에 기숙사를 제대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큰 그림 중에서 경제 쪽으로 조금 더 좁혀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라가 어렵다 하는 와중에서도 광역자치단체끼리의 비교를 보면 충북경제가 그래도 고용지표라든지 수출실적같이 각종 경제지표에서는 어쨌든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올 한 해 충북경제 어떨이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올해 그렇게 참 녹록치는 않을 것을 봅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문제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다소 어두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 충북은 다른 시도와 달리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데 방점을 많이 두고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잘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지사님께서는 민선 5기 때부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표방하시면서 아까 몇 차례 강조하셨듯이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을 많이 해오셨고 아울러서 아까도 언급하셨습니다만 2차 전지라든지 수수차 같은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는 데도 분명히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어쨌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가 없기 때문에 중공업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충북의 지정학적 위치가 서울에서 반나절 거립니다. 여기서 체리용 관광이 어려운 거죠. 제주도나 남해안처럼 동해안처럼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유치를 많이 해서 제조업을 키울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제조업 쪽에 많이 신경을 썼고 그 제조업 중에서 6대 신성장 산업 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그래도 세계 경제 트렌드와 잘 맞아 떨어져서 충북의 경제가 전국에서 1, 2등을 늘 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6대 신성장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수소차. 이것이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에서 수소차 2차 전지 모듈을 생산합니다만 현재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2030년에 50만 대 분량의 수소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현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특히 하이닉스 반도체가 현재까지 잘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하이닉스 반도체 덕분도 우리가 상당히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우리가 잘 나갈 겁니다. 태양광도 우리가 지금 잘 나가죠. 태양광이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충북은 태양의 땅이니까 태양의 땅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가 아니라 2030년에 30%까지 올려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하시는 중에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몇 번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도 투자유치만이 살 길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기 때문에 이 질문도 하나 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민선 측의 투자유치 목표를 40조 원을 잡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5기, 6기 지나오면서 많은 또 투자유치 성적, 실적이 있습니다만 40조 원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 어렵죠. 4년 동안의 40조를 달성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민선 6기 때 3조 정도 우리가 달성을 했는데 그때는 하이닉스에서 대규모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얘기죠. 그런 대규모 투자가 없다고 하면 40조는 불가능한, 불가능은 아니지만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데 저는 이런 목표를 적게 잡고 100% 달성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좀 많이 잡고 조금 덜 달성하더라도 결국 후자의 경우가 우리 지역경제는 훨씬 더 투자유치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한 30조 이렇게 잡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많은 거죠. 제가 40조를 주장한 것은 30조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25조로 끝날 수도 있는 거지만 40조 하면 한 35조까지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목표를 과다 책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서 제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미리 닦아 놔야지만 우리가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거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갔습니다. 지금 경제 관련한 얘기들을 쭉 좀 짚어오고 있는데요. 경제하면 역시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일자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국가적 난제이긴 합니다만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아울러서 취업 관련된 지원 정책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올 한 해 준비하고 계신가요? 청년 문제는 참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제죠. 그것은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청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우리 충북 청년 희망센터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청년들의 창업, 구직 이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좀 하고 또 여러 가지 청년들의 특히 지역 인재 차용 비율 돈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입사하는 직원들을 우리 충북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문제라든지 또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직이 좀 잘 되게 만들어주는 문제 여러 가지 있고 특히 우리 충북은 청년들 문제 그다음에 출산 문제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이것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행복결혼공제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뭐냐면 중소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청년들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또 오더라도 왔다가 또 한 1년 있다가 또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본인이 매월 한 30만 원 적금식으로 붙고요 기업체에서 20만 원 도와 시군에서 30만 원에서 80만 원 이렇게 붙는 건데 이것을 5년 동안 이렇게 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5천만 원의 결혼 자금을 우리가 마련을 해서 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주는 이런 걸 하고 앞으로 이것이 농촌까지 확대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고용노동부에서 2017년 일생활 균형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요즘 국민들께서는 워라벨이라는 표현으로 더들 좀 쉽게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청권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워라벨에서 우리 충북이 성적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워라벨의 수치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워라벨이 대개 일과 라이프 워크앤드 라이프 그래서 도시, 대도시 경우에는 워라벨 수치가 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문화, 체육, 예술 이런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되어 있고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도 열심히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주변 생활 역할이 좋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건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대도시와 평면적으로 비교를 해서 충북은 서울로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그러나 그런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기업 우리 충북은 주로 중소기업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기업은 수도권 쪽에 많이 있고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임금 수준이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좀 낮은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충북이 같은 제조업이라도 수도권에는 대기업보다는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열악한 게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뭐 이런 데처럼 중소기업의 임금을 그럼 대기업처럼 우리가 좀 뭐 한 30% 50% 올린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 우리 충북에 있는 중소기업은 전부 다 문을 닫거나 또 뭐 베트남으로 떠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워라별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뭐 노력은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해 주셔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워라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수치에 연연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할 2019년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정부 예산이 되겠는데 아까 이제 처음 모두에서 한 5조 4천억 정도 뭐 이렇게 확보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정세상 최대 규모를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뭐 이 의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신다면요 올해는 하여튼 그 지난해 연말 하여튼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각 시장군수들이 아주 열심히 뛰고 또 우리 도의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이 힘을 합주 이렇게 해서 정부 예산을 한 5조 한 4천 5백억 정도를 확보를 했죠 올해 약간 전년도보다도 한 3천 백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이런 개념인데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단양의 그 수건사업이던 보건의료원 이것은 정부 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네 네 또 이제 옥천의 그 산림 묘목을 좀 만들자 그런 게 일환으로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이라는 이름으로 묘목원 개념이 이제 출발이 됐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잘 됐는데 어쨌든 그 2009년도에 우리가 2조 8천억 이렇게 정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도 19년도에 5조 4천5백억 그러니까 거의 한 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올해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길에서 이제 진천에 유치가 됐는데 우리 충북이 기상의 특화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위성 있죠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모든 정보자료를 받아서 전 세계에다가 알려주는 것이 국가기상위성센터인데 이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우리 충북에 있습니다 진천에 또 그것을 컴퓨터로 뒷받치면 자료를 만드는 데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유일하게 우리 오창에 있고 또 기후환경실증센터 이런 거 더불어서 기상기후인재개발원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충북이 기상기후의 특화도 개념으로도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상의 특화도라는 표현을 쓰셨으니까 뭐 바로 질문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특화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때문에 충북이 참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하시는 도민들이 실제로 많고요 아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생활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충북의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 올해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 문제는 충북이 전국에서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원인을 보면 중국의 영향 그리고 바로 충북 옆에 있는 우리 충남 서해안에서 화력발전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고 또는 충북이라는 땅이 동고 서저죠 동쪽은 높고 서쪽이 낮은 이러다 보니까 서쪽이 낮으니까 대개 산업단지 개념이 서쪽편에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좀 받아서 네 우리가 이제 그 미세먼지가 좀 안 좋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이제 그 미세먼지의 그 연평균 환경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50마이크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준이 50마이크로그램 이하에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이었죠 네 그것이 이제 그 그 이하로 된 것이 2016년부터는 45마이크로그램 그 다음에 17년에는 44마이크로그램으로 그런 게 그래서 기준치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목표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예예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또 대기업 또 중소기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어떤 협약을 좀 만들어서 스스로 이제 감축시키는 노력을 한다든지 또 이제 공기청정지 보급하는 문제 또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를 확대 보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안전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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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1인당 누구든지 보험에 들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에서 특수식을 하고 있고 전통시장 화재 공제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고 또 65세 이상의 취약계층들, 장애인 가정들 이런 데에는 부엌에 타이머 코크라고 해서 시간이 일정 시간이지만 자동차 가스가 꺼지는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의 안전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특성상 또 우리 충북은 대표적인 농업도이기도 합니다. 농업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사님 공약 중에서도 농촌의 농업도시, 농시라는 개념. 저희가 이제 도청에서 지사님 모시고 한번 토론할 때도 그때 한참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됐는데요. 농업 정책에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청주권과 비청주권의 어떤 균형 발전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역시 늘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보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농업 문제는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농시 문제라고 해서 농촌농자에다가 농업농자에다가 도시할 때 시자. 그래서 농촌이 아니라 농시다. 왜 농촌을 촌자로 붙였느냐. 그래서 뭐 촌사람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약간 비하적인. 그래서 농촌이 아니라 농시. 그래서 농업을 짓는 도시사람. 이런 개념으로 좀 해서 농업도시를 만들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동네 몇 군데를 여러 가지 복지, 문화, 예술 이런 거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촌 개념이 아닌 시 개념으로 다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 그런 하나의 목표고 또 하나는 농업인 기본소득 보장제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내외가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1년간 농업소득이 500만 원 안 되는 게 아주 태반입니다. 1년 동안 두 분이 벌은 게 순소득이. 그래서 기본소득을 어느 정도 증여놓고 기본소득에 미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그것을 차익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해 주자. 그 이상 되는 것은 안 해주고요. 그러면 모든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질 수 있죠. 장목 선택하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혜택을 주자. 그것이 금년도 우리가 추진한 두 가지 특색 있는 농업정책이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아까도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분원 이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이제 우리에는 충북이 서부 라인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쪽에는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여러 가지 동서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부축, 그러니까 영동에서 옥천, 보은, 괴산, 충주, 수안보 쪽 그다음에 제천, 단양 이쪽에 동부 라인이 아주 굉장히 취약해서 거기를 우리가 동부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국가균형발전 5균형 계획에 집어넣어서 동부축을 개발하느냐, 발전시키느냐 이것이 균형발전의 또 다른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 주요 자산 중 하나는 저는 이제 청주국제공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또 도민들께서 청주국항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염원을 갖고 계시고 특히 이제 적강항공사 설립도 한참 추진 중인데 이게 과연 된다 된다 하면서 아직 되지 않고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제가 장담 못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적강항공사, 청주국항을 거점으로 한 적강항공사가 있어야 국제 노선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어떤 1월 금년도 1.4분기 중에 국토부가 결정을 한다니까 저희들이 최선 노력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 생각나고 손길이 모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올 한해 준비하고 있는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죠. 복지 수혜 대상자를 찾아가서 상담해 주고 해결해 드리는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살 예방 전담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도청에 그래서 자살이 가급적 없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나가고 또 우리가 어린이집에 행복, 아이 행복 도우미를 만든다든지 또 장애인회관을 금년도 시작을 한다든지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을 단일 임금제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제2회 세계 무예마스터십이 충주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기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준비는 과연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충주에서 개최되는 제2회 대회는 약간 100여 개 나라에 한 4천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선수 임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천 명 정도면 아주 매머드 대회고요. 무예로서는 또 종목도 21개 종목 정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류 선수들이 A급 선수들이 어떻게 많이 오느냐. 그다음에 세계 무예 체육계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거 참석해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현재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조직위원장은 제가 맡고 있지만 대회장을 세계 무예에게 상당한 파워를 갖고 계신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 조정원 총재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또 명예대회장의 반기문 전 유엔 상당 총장 현재 IOC 윤리위원장이시죠. 그분이 명예대회장으로 저를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예마터십이 세계 국제기구와 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세계 무예 체육계의 유일한 큰 조직이 가이스프라는 조직입니다. 이 가이스프라는 조직에서 세계 무예 마트북 대회를 인준을 해주는 파트너십 내지 인준을 받는 이런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것이 인준을 받는다고 하면 국제 유일한 국제 무예 올림픽으로 세계 무예 염프 정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신 그림대로 잘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충북 도민들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호축은 우리 금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가장 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호축을 우리가 발전시켜서 강호대륙의 꿈을 금년 한 해 도민들께서 많이 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충주세계무예 마트북 대회가 성공을 거둬서 세계 유일한 무예 올림픽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해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황금대지해에 복과 부를 배 이상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지사님 말씀 드리면서 기해년 황금대지해에 무엇보다도 밝게 뜨겁게 힘차게 도약하는 충북의 기운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하신 것들 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더 한 단계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MBC 충북 신년특별대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